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야당 후보들의 침묵은 정치적 덕실을 따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중에는 긴가민가는 후보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판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홍준표 의원이야 이것저것을 따져보니까 그런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이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정치초년생들이고 그동안 법을 다루고 윤석열 씨와 최재형 씨가 입을 싹 다물고 있는 것은 실로 놀랍기도 하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삶에서도 옳은 것 올바른 것 대의라는 것이 중요한데 하문면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온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치초년생들이 대의를 버리고 무엇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대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대권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담은 사람들보다도 100배, 1000배, 만 배 더 현명한 사람들이 바로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온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시민들이 많은지. 그냥 저는 이번에 성함을 사용했습니다. 권선현님입니다. 당일 투표지와 사전투표지의 여야 지지 성향은 통계상 비슷한 것이 정상입니다. 사전투표는 여당 지지 성향이고 당일 투표는 야당 지지 성향이 높다는 정반대의 투표 결과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차투표가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반대의 성향은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회로는 부정선거입니다.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가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통계상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정선거 결과가 나와도 언론과 야당의 정치가와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으로 부정선거에 입을 담고 편을 꺾어버렸습니다. 기자의 기사에는 정권의 눈치보기 아부성으로 결기가 없습니다. 기계 끄킨 하수구에 속 썩은 온이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지금 울분일 겁니다. 다음 보시죠. 호식 리버님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같은 모집단에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투표차가 2에서 3%가 정상이고 5%면 부정선거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고 7% 정도면 100% 부정선거입니다. 10% 이상이면 목을 10개 걸어도 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로 부정선거에서는 25에서 30%가 나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수치에 약하거나 타성적인 관념에 처져 있으면 이걸 직감적으로 못 느끼게 됩니다. 정규제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 해설을 따하면 그런 맹벽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보면서도 그걸 읽지 못하면 그 무지함과 그 천박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아무리 훈련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통계적 변칙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이병수님입니다. 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둔하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다지도 우둔한지 나라가 흔들릴만한 간첩사건이나 경청동지할 부정선거에도 조용히 넘어가고 있으니 세계적 기이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은 진실의 힘냄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플러스 7.5% 마이너스 7.5% 2018년 지방선거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게 10%는 여당 마이너스 10%는 야당입니다. 2020년 총선 플러스 13% 마이너스 13%입니다.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당락에 관계없이 야당 후보의 득표율은 낮게 한 만큼 높게 가져왔습니다. 점차 그 비율을 높게 그리고 사전투표를 또한 계속 높게 조작해왔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꼼수 사기 조작입니다. 그리고는 개표에 맞게끔 사전투표지를 통째로 교체했습니다.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제는 개별 잉크젯 프린트에 출력한 것이야 함에도 인천연수궐 재검표에서 모두 인쇄된 가짜 표임이 밝혀졌습니다. 선거 부정사법은 은벌하고 3대에 걸쳐 공직에 임명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김경원입니다. 야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들 무책임하다 못해 정말 몹쓸 사람들입니다. 사의로 거론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고도 대통령 되고자 한다면 대통령 자리를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역사의식도 없고 책임 없이도 없는 자들이 무선 대통령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네요. 역사의식도 없고 책임 없이도 없는 사람들이 무선 대통령이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4.15 총선의 무결성 문제를 정면으로 그냥 직시하고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은 한 사람 전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잣대인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민주주의가 어떻고 시장경제가 어떻고 국가의 번영이 어떻고 기본권이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하더라도 4.15 총선 과정에서 발언한 불법 부정선거에 침묵하거나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은폐하거나 그것을 인멸하는 그런 사람 같으면 그가 대통령이든 그가 국회의원이든 그가 교수건 그가 뭐든 간에 행편없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중적인 인간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잣대입니다. 진실성과 정직성을 갖추지 않은 정치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